어떻게 그걸 나한테 숨길 수가 있어? 말할 기회가 없었어 당신은 나한테 숨기는 게 너무 많아 진혜림 씨는 공범이 아닌가요? 설아 씨 손으로 한지섭의 가면을 좀 벗겨줘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장난까지 쳐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조심해 네 아빠가 주신 주식 어째냐고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네요 그만 나가주세요 아줌마 이제 해소리 때문에 아빠가 또 죽을지도 몰라요 해소라 누가 그래 한지섭으로 돌아가면 강인용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야 참 많이 힘들어 보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